금강의 서북쪽을 지나는 산출기의 예름 길이는 약 240km이며 한반도 13정맥의 하나이다 한남 금북정맥의 끝인 칠장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칠현산, 청룡산, 성거산, 차렴, 광덕산, 차유령, 국사봉 등 중남을 가로질러 청룡의 백월산에 이르고 여기에서 다시 서북으로 뻗어 오설산, 보계산, 월산, 수덕산, 가야산에 이르러 다시 서쪽으로 뻗어 팔봉산, 백화산, 지령산, 안흥진으로 이어진다 구성,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